아.. 얘는 분노 토큰이 있대요 화가 납니다 해골 분수자 골드만이 모으면 시작할 때 들고 갈 수 있네 생명체 2개의 데미지를 줍니다 분노 3개면은 추가 3댐을 줍니다 3 데미지를 주고 분노를 받습니다 내 힘이 커진다 쓰레기만 나왔네요 아.. 나 이거 레벨업에서 받은게 아니구나 모탈 분노 5개면 9댐 3댐을 주고 분노를.. 분노가 2개면 한 장을 가져옵니다 7 데미지를 주고 상처를 추가합니다 야.. 이건 좀 아닌 것 같애 분노 쌓을 카드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쟁 비명 전쟁 비명 전투의 함성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전쟁 비명은 좀 분노 토큰을 얻고 한 장을 가져옵니다 기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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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2 2 중 ilant 공격 길미 포션이 안나와 추가로 3 데미지를 줍니다 저 카드 쓸 때마다 일일이 클릭을 한번 더 해야돼? 토큰 하나 얻고 한 장을 가져옵니다 한 장을 가져오고 버리고 분노소 토큰을 5개 얻습니다 분노 아깝다 아 방금 체력 부셔 먹을걸 지명타 음 다음 턴의 한 장을 더 뽑습니다 어려운 방 접히면 화가 풀림 세흑우들 세흑우들 이거 어려우면 똑바로 작동하는거 같은데 네 힘이 커집니다 와 모든 생명체에게 3 데미지를 줍니다 좋네 근데 토큰이 모자라기 때문에 광분을 받겠습니다 근데 토큰이 모자라기 때문에 광분을 받겠습니다 도전할텐데 왜 왜 난이도가 다른 애들이 있을까 그러게요 슬더스도 일반 몹이 더 어렵잖아 슬레이라이크 전통 같은건가 저 리픈 가방 저거 구리인거 같은데 버스트 효과 받기는 좋은데 핸드에 똥 추가되가지고 아이 카라 아 어투사이예요 네 보스입니다 비잼이 다름 뚝배기 카드 2장을 뽑은 다음 무장이 카드 한장을 버립니다 모험을 선택합니다 1회용 무기를 추가합니다 묘한 뽑을 카드 더미에 가장 위에 놓인 5장을 본 다음 한장을 보고 남은 너지를 타버립니다 와우 좋아요 본링 쓰기 좋겠다 묘한 타로 카드 할까 영웅 스킬 카드 이거 한 번 다 써봤는데 이거 써볼까 8회복을 합니다 묘한 또 나왔다 묘한 계속 온 것 같은데 묘한 누구였을까 근데 일단 부활을 쓰자 조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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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prio 또 문기úp 보고싶다 이 갠 번역이 많이 부립니다 많이 부려요 어? 딴스런 두루바리 어딜? 3 1 2 2 2 3 도발 나왔네요 원기묘약 횃불 어려운 방 아이고 이런 저거 못잡을텐데 어 잡겠나 잡나 어 이걸 잡네 그만 꺼져 다이아몬들고 2데미지 이힐 이것도 괜찮아 보인다 근데 일단 광분 부터 잘 싸웁시다 저거 타격 너무 꼴보기 싫은데 타격 세울 기회 좀 있으면 좋겠네요 아이템으로 교환합니다 제레단검 필요없어 뭐야 넘기기 없어 뭐야 필요없다고 안돼 필요없어 아이 넘기기 왜 안돼 이걸 속에 넣기 당하네 덱에서 3장을 유배시킵니다 덱에서 3장에 넣어버렸습니다 고글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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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글 Natural 고글림 시 고글림 줄드와 재생을 없습니다 고글림 저 건 죽어라 재생 와 W 고글림 저거 어서오세요. 행동 변종룻이 이 크리스처를 모자기 크리스처로 변화시킵니다. 아 제레단검 힐이 날걸. 재생을 얻습니다. 턴 시작시 좀비 두 마리를 소환합니다. 나쁜놈이구만. 전쟁 비명. 야 백불업이야. 백불 도움. 세장을 유배시킵니다. 타격 꺼져. 타격도 어디냐. 타격 꺼져. 치유약초가 제레단검 보다 안좋으니까. 약초도 거의. 동전 쓸까? 체력이 너무 없네. 쓸모없는 칼을 세개 지은거는 참 좋다. 야..왜 별서 증온구노냐. 아 동카드로 와라. 아 동카드로 와라. 체주. 체력은 채울 수 있으니까요. 체력은 채울 수 있으니까요. 체력은 채울 수 있습니다. EL 등장. oreo에서 향혈 Pass 아이 미친 힐 하지 마였나 미쳐가지고 왜 무작위라며? 왜 힐 만드냐 사회 피해를 줍니다 화염구 개아프네 돈 잠재이 힐 플레이어 회패를 버립니다 모든 크리처에게 1 피해를 주고 분노 토큰 10개를 얻습니다 헐 침묵 들고 갑시다 침묵 없으면 개빡심 이제 슬슬 돈이 돈이 핸드 방해한다 어서 수고해 반갑습니다 도 돈 신속 패서 카드를 버립니다 음 재래단건 쏘기 메스 커버 모든 생명체에게 3 데미지를 줍니다 저희가 치명타가 적용됩니다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묘한 나이스 뼈링 떴다 힐 받으시고 잠재 함드 보수 욘한 노선 벽돌이셔 군 금화 피해를 받을 때마다 잘 버립니다 저주 카드를 추가합니다 터렉 상태가 굉장합니다 어 예 부속 떴다 뚝배기 육에 피해를 줍니다 여기서 뚝배기는 머리입니다 신비의 방 어 예 뚝배기 깨자 야 저걸 못잠이야 잘가 더워라운드로 아 무작위한장을 유배시킵니다 아이 끔찍해 아이씨 저거 죽네 미쳤네 어 침묵 저주 넣지마 임마 침묵을 걸긴 걸어야 될거같아 욕 욕 욕 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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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장을 뽑은 다음 무작위한장을 버립니다 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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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씨 부활이 진짜 좋은 카드긴 한데 뚝배기 때려요 1회 실드를 얻습니다 신비의 방 용이다 용이다 저거 또 보스탄적이네 음 오 오오 은쿠 아리아 도대기 보물 좀 많이 챙겼다 모두 처치하기 1hp를 잃습니다 보유카드에 돌려줍니다 야씨 개쩐다 이거 일기투 카드네 보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핸드 압박도 점점 커져 저 방할 오염된 놈 속이 매스거워 독소 좀 버리고 싶다 아야야야야야야 내꺼 내 부활 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저거 능력 미쳤네 잠깐만 첫단계이죠 복소나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 내 권 뿐 야 크리 안 뜨면 진다 어 떴다 아니 분노가 모자라 우와아아아아아 병신겜 이게 원턴 캐리 난다고? 잠깐만 납득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아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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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itting